정말 감사드립니다! 정말 감사드립니다! 1등급 정말 감사드립니다! 열심히 살겠습니다! 감사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! 자 오늘은 한번 업그레이드 기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럭키팡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한부터 8회를 완주할 때마다 50개씩 줍니다! 반복으로 그리고 1캐로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테칸이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나이다! 업그레이드 기어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계속 업그레이드 주면 잘 됩니까? 2등급 계속 실패인데 왜 이거 성공은 되냐? 오 2등급 이제 자 1등급까지 1등급까지 쓰겠죠? 고양이 디즈니 뭐야? 나 있나? 나 고양이 디즈니 있습니까? 고양이 디즈니 고양이 디즈니 없으면 오 고양이 디즈니 없어 야 저거 뽑아야 되네 와 개꿀이네 고양이 디즈니 뽑아야 돼요 어글이 잘 안됐나잉 어글이 잘 안됐나잉 어글이 되라잇! 오케이! 자 이제 그러면은 현재 등급에서 바꾸겠습니다 자 1등급까지 하죠 1등급에서 왔을 때 현재 등급에서 바꾸면 이제 스펙터, 폭스, 베이모스, 바스테드 고양이를 뽑을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스펙터, 폭스, 베이모스, 바스테드 말고 고양이 디즈니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고양이 디즈니 가자! 제발! 아 이게 아 다 얻을 수 있구나 좋네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다 얻을 수 있네 한 번씩 맞지? 오케이 오케이 제발 성공! 오! 오! 오 2등급 고양이 디즈니 얻고 싶어요 운전자님 춥세요 와 계속 금방 쓴다 이 박찬 몇 개 있는가 아 그럼 지금 켰어요 동급사님 한 개 고맙습니다 와 얻을 진짜 안 된다 이거 심각한데 이거 예전에 이걸 캐시로 팔았었는데 개오바쥬 와 옛날에 이거를 캐시로 팔았단 말인가 1등급 가자 와 등급이 얻을이 잘 안되네요 동급사님 여기 안 사드리고요 아 잘하면 먹겠다 이거 한 번 더 고양이 디즈니 뽑고 싶은데 아 그래도 고양이 디즈니 먹긴 먹겠다 언젠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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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만나기 와 우지게 성공한다네 와 성공 자 1300개인가 했었는데 그래도 1등급 2개는 먹네요 고양이 디즈니 나왔으면 좋겠다 고양이 디즈니 아 스펙터 자 이제 고양이 디즈니랑 이거 다 먹을 수 있죠 아 저거 폐 그냥 고종이에요 아 오케이 하긴 자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하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 카트라이더 완성 비즈니 인테칼입니다 이번에는 박사기정을 스펙터를 뽑고 폭스도 뽑고 베이모스도 뽑고 바스테도 뽑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잘 안되요 참고로 일단 2단계인데 1단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볼게요 2번 3번 일단 930 몇개였거든요 4번 1단계 잘 안돼요 5번 와 미쳤다 야 설마 935개 다 쓰는 동안 안되진 않겠지 1등급이 락 걸렸냐 왜이래 이거 아 근데 이거는 참 어려워 이거 업그레이드 기어가 제일 창렬인 것 같아요 진짜 지금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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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베는 없었다 이건 창렬이다 와 1등급 어떻게 가냐 도대체 하 오지게 안된다 와 드립게 안되네 1등급 저는 2개 먹었거든요 1등급 1300개로 1등급 1300개로 1등급 2번 갔는데 일단 박사는 고양이디진 먹었네요 저는 고양이디진 아직 못봤습니다 안되나 박사가 아 점점점점점 나오고 있는데 아 드디어 됐어 와 박사야 1등급 됐다 무려 630개를 써서 1등급이 됐습니다 와 엄마 엄청 빡세다 진짜 이제 까볼게요 왠지 베이모스 각이다 이거 아 바스테드 역시 내가 봤을 때 스펙터는 어 한 마지막에 줄 것 같은데 이거 자 일단 이렇게 1등급을 교환하고 나면 다시 3등급이 돼요 2단계 떨어져서 3등급에서 다시 올려야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게 고양이디진을 받고 바스테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스펙터랑 만약에 폭스랑 베이모스를 다 받았어 그러고 나면 다시 리셋될 것 같쥬 아닙니다 스펙터랑 폭스 베이모스 이거 다 획득하고 나면 그냥 끝나요 중복으로 또 받는게 안된답니다 예 그렇다네요 자 다시 2등급 도전 아 이거 진짜 창렬이다 이거는 2등급도 무슨 이렇게 안되냐 이제 된다 세번 해야 된다 한번 두번 세번 락걸렸다 락걸렸다 락걸리네 됐다 2등급 락걸렸을때는 딱 이렇게 또 체인지해줘야돼 자 백사 백삼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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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로 1등급 가본다 박사야 믿어라 겔지어다 잘봐라 형의 클라스를 보여준다 근데 기어조가 이거는 진짜 너무 빨리 써서 문제야 금방 끝났 금방 아 끝났어 벌써 실화야 이거 벌써 끝난거 실화에요 이거 개비 자 이렇게 해서 어 업그레이드 기어 했는데 935개로 금끈이 힘들게 1등급 가가지고 1등급에서 바스테드를 먹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유 유 바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냥 뭐 스펙터랑 고양이 디즈니만 먹고 빠지십시오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 하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아 유 바 아 유 바